최악의 맛 종목 보겠습니다. 최악의 맛은 이번 주는 선정하기가 조금 힘들긴 했는데요. 개별주 중에서 TS 트릴리온이라는 종목을 선정해봤어요. 테마주를 매매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만한 종목입니다. 헤어케어 피부관리 안티에이징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고요. TS 샴푸로 엄청 유명합니다. 쓰시는 분도 많으실 거고요. 쓰시지 않더라도 CF에서 보시거나 아니면 어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TS 샴푸가 있는 모습들 충분히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내 탈모 샴푸 시장 점유율 1위입니다. 탈모 샴푸 부분에서는 압도적인 브랜드 파워와 경쟁력과 매출을 보여주고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게 예전에 대선 때 완전 테마주로 급등을 했죠. 관건은 뭐였죠?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여부였습니다. 그 당시에 이재명 대선 후보가 탈모치료는 질병이다. 건강보험 적용해준다. 이런 이슈가 나오면서 급등을 했어요. 실제로 탈모가 질병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들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국내 같은 경우 탈모 환자가 정말 많거든요. 요즘에 젊으신 분들도 스트레스, 환경후르몬 이런 부분들 때문에 탈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결국은 이제 건강보험이 적용돼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여론들이 있어요. 아직은 이 부분에 대해서 왈과왈부하고는 있기는 한데 중요한 건 그 공약을 처음 내걸었던 이재명 후보가 어쨌든 당선되지는 못했잖아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예전에 있었던 정치 테마주로의 이슈는 좀 약화가 됐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TS 트릴리온의 가치가 없어진 건 아니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탈모 샴푸 부분에서 강력한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매출 개선은 기대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정치 테마주가 아니라 실적을 두고 냉정하게 바라볼 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악의 맛 종목으로 선정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정치 테마주, 테마성, 급등락 이런 모습이 보였지만 앞으로는 주가가 조금 더 안정화되면서 실적에 따라서 주가가 연동되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것이다. 원래 정치 테마주였지만 정치 테마주의 색깔이 조금 빠지고 이제 펀더멘털에 좀 집중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TS 트릴리온을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단순 테마주, 급등락주, 세력주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 그 기업의 가치가 어떤지를 꼼꼼하게 분석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